가수 슈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과 응원 감사드리며 기대 이상의 결과였어요. 다음 이벤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인증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슈는 자택으로 보이는 곳에서 핫팬츠에 크롭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예전 얼굴과 많이 달라진 모습에 놀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슈는 2022년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나머지 숨기만에서는 제 진심을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이렇게 인사드린다며 더 늦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용기네 이렇게 글을 적는다. 우선 저로 인해 속상하셨을 저희 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당시 개인 파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선택은 가족들과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며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코백했습니다.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반찬 가게, 동대문 시장,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잘못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난 4년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방송폭기를 알렸고 2022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플렉스티비 피제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출 의상을 입고 등장에 후원금을 받고 춤을 추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슈는 좋지 않은 이슈를 몰고 다녀 실망했을 팬들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겨 들뜬 마음이었다라며 SES 멤버들에게도 혼났다. 앞으로는 후회할 일이 없는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멤버였던 바다가 슈의 개인 방송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가 사이가 멀어졌다고 밝혀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SES의 멤버 바다는 슈에게 난 진짜 SES 노래하고 싶다. 누구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옆에 있었고 응원했다며 마지막인데 더 늦기 전에 너를 찾아서 꼭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다는 내가 지금 내 전화 못 받고 문자에 답하지 못하는 건 언니도 너한테 쓴소리하기 싫고 상처 주기 싫어서다라며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너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일 거다고 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슈는 본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도박빚을 청산했다고 알렸습니다. 바다의 말처럼 SES의 노래를 앞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